Karena 뭘 가르쳐, 근데 저기 점수판은 긴장돼요 막 그런 거 싫어야죠 일단은 이렇게 크게 포옹을 하는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객원들께서 이 노래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제는 일찍 마쳤어요. 11시 반. 근데 더 안 좋아요. 몇 개까지 그냥 할까 그랬어요. 멘붕 왔어요. 제가 한별이 형, 아마 거기 대기시대 있을 때 레드엘프 나온다 제가 대충 끼리 와가지고 레드엘프 나온다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.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긴장돼요. 두 번째 없는데 설 때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. 아까 리허설 때만 딱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운다 워낙 평소에도 저희랑 너무 잘 치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까? 아, 오늘이 다 돼. 아, 엄청 긴장되고요. 오늘 꼭 1승을 해보겠습니다. 하고 싶습니다. 해주세요. 하다가 버튼 눌러주세요. 너무 아쉬운 게 어제보는 좀 안 좋아요. 제 생각에는 어제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확실히 두 번째 나오니까 그렇게 어, 전반보다는 긴장 많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르는 건 거기에만큼 많이 떨려, 진짜. 아, 미치겠다. 저번보다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아, 결과가 좀 좋게 알아듣으면 좋겠어요. 얄룸. 자, 그래. 그래, 니 하고 싶어야 돼. 그래. 니가 계세니까 하나, 둘, 셋. ROCK & ROCK & ROCK 와우. 굿네. 너도 bit과 beraber 검정 hesitance 중 넉넉해. память이랑 감사합니다. くださ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